건강을 증시해서 그의 이름도 건강이라고 지은 영성의 한 재벌은 영성시에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땅재벌이다. 그를 만나기 전에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이유가 땅 투기나 주택 건설 등을 통한 이윤 투자가 목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그의 땅을 돌아보면서 그와 같은 생각은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 그의 땅은 모두 자연 그대로 남겨둔 채 무공해 과일이나 작물, 산림을 조성하는 데 활용하고 있었다. 산림 조성지는 한국의 수목을 기르는 것도 있어서 그의 자연 보호 의지를 실감케 했다. 그가 땅이나 작물들이 무공해여야 한다는 것은 바로 건강이 무공해로부터 나온다는 소신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농장물들은 모두 무공해로 키워진다. 앞으로 그의 모든 땅은 무공해만을 위해 쓰여진다는 것이다. 그와 함께 무공해 참외를 가꾸고 있는 농장에서 막다운 참외를 껍질도 뱉히지 않은 채 먹어보았다. 껍질이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었다. 영성시의 호텔과 예식장을 포함한 복합상가 건물을 소유하면서 베이징과 영성의 두 개의 경매회사를 통해서 거액을 벌어들이고 있는 왕건강회장은 수익의 거위를 땅 매입해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와 함께 차를 타고 영성시를 돌아보면서 그의 땅이라며 많은 지역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모두가 자연 그대로의 땅이었으며 천연소금을 생산하는 염전도 무공해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그가 소유한 한 수림지대에서는 목조 주택 건설이 한창이었는데 제목도 건강을 감안해서 특수한 것을 사용하고 있었다. 앞으로 건설된 수백 채의 주택은 모두 건강을 위한 휴양시설로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그의 소유인 위덕산 내 산속에서도 목조 건물 건설이 한참이었다. 이것 역시 건강을 위한 휴양시설로 쓰여질 것이라면서 서하구의 자연치유병원이 완성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덕산으로 들어가기 전 도로 연변에는 물이 흐르는 개천 위로 무공해 포도와 과실류를 기를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있었다. 배를 타고 가며 그대로 과일을 따먹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는 것이다. 단 한 곳 그의 땅에서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고 있었다. 아파트를 건설하는 이유를 묻자 매매용이 아니라 영성시의 노인들을 위한 무상임대 아파트라고 설명한다. 그의 호텔에서 식사를 함께하며 왜 많은 땅을 사들이냐고 물었을 때 현재 중국이 공해국가로 오인받고 있으며 농산물 역시 오염으로 외면을 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개인의 힘으로라도 그러한 오명을 씻어내고 싶은 것이 그의 바람이라고 밝혀서 중국 재벌의 또 다른 면모를 느낄 수가 있었다.